제가 중식 배달을 하거든요. 아 배달? 배달. 그래서 오토바이도 있으신가요? 네, 저기 서초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. 꽤 먼 해역거리가. 먼저 아이들부터 챙기느라 늘 아침을 걸은 채 출근하는 선철 씨. 그렇게 아빠가 가고 나면 아이들이 집을 나섭니다.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남매의 등굣길을 매일 함께한다는데요. 또 저녁에 이따가 오후에 또 와야 되니까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. 아 오후에도 오세요? 네. 아 하루에 두 번씩 오시는 거예요? 그렇죠.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죠. 그게 일상이 돼서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. 가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오토바이.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여서 아빠는 출근하자마자 배달하러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